여기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개찰구를 나와서 왼쪽에 있습니다. 신칸센의 표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신칸센의 표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표는 창고나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어디예요? 역 빌딩의 3층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내일은 맑은 예보입니다.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나요? 내 근처에 추천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추천하는 관광 명소가 있나요? 네, 근처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추천되나요? 전통적인 차도 체험이나 기모노 렌탈이 가능한 장소가 있어요? 전통적인 차도 체험이나 기모노 렌탈이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도 체험이나 기모노 렌탈이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역에서 호텔까지의 접근은 어떻습니까?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 식당은 예약이 필요한가요? 주말에는 혼자 팔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고 싶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지역 시장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얻을 수 있어요? 제품 종류도 풍부합니다.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카페가 있나요? 네, 근처에 맛있는 커피샵이 있어요? 네, 근처에 맛있는 커피샵이 있어요? 이 근처에 볼 만한 곳이 있나요?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도 있어요?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가는 추천 식당이 있나요? 네, 이 상점가에는 맛있는 식당이 여러 개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서 질문할 수 있나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서 질문할 수 있나요? 근처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근처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교통 수단으로 어떤 것이 편리한가요? 지하철과 버스가 편리해요? 지하철과 버스가 편리해요? 지하철과 버스가 편리해요? 지하철과 버스가 편리해요?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어딘가 추천하는 문화 체험이 있나요? 전통적인 기모노를 입고 차도 체험이 가능한 장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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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초밥집을 알려주세요? 준통적인 기모노를 입고 차도 체험이 가능한 장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역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나요? もちろんです.どの方面に行きたいですか? 도쿄행 기차의 시간표를 알려주세요. 도쿄行きの電車の時刻表を教えてください. 네. 도쿄행 기차는 30분마다 있습니다. はい. 도쿄行きの電車は30分ごとにあります. 비가 오네요.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傘を持って行った方がいいですか? 雨が降っていますね.傘を持って行った方がいいですか? 네. 우산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はい.傘を持って行く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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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駅周辺に美味しいレストランはありますか? はい.駅前にはたくさんの美味しいレストランがありま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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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철은 혼잡해요? この電車は混雑してい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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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은 여유 있어요. 좌석이 있습니다. いいえ.今は空いています。 座席がありますよ。 いいえ.今は空いています。 座席がありますよ。 いいえ.今は空いています。 座席がありますよ。 화장실은 어디예요? お手洗いはどこ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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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중앙에 있습니다. 안내도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 안내도는 어디에요? 처음 왔어서 좀 헷갈리고 있어요? 아 안내하카ってどこにありますか?初めて来たんでちょっとわからなくて? 역 출구 근처에 큰 안내도가 있어요? 눈에 잘 띄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에요? 駅の出口の近くに大きな 안나이즈가ありますよ? 目立つのですぐ見つかると思います 그럼 안내도를 안 보면 어떻게 알 수 없는 건가요? それって 안나이즈を見ないとわからないんですか? 맞아요. 안내도에는 주변 가게나 시설도 나와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맞아요. 안내도에는 주변의 텐포와 시설도 나와있습니다.